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CLR 명령어라고 해서 역시 필기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 형태로 제가 이제 좀 가려놨죠. 뭐라고 뭐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거나 혹은 거꾸로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명령어로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머릿속에 이미 다 기억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dir, attribute, comp, find, type, md, cd, rd 그 다음에 copy, move, ran, dl, cls, check disk, forma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쭉쭉 한번 봅시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dir부터 자, 첫 번째 파일의 목록 확인, 파일의 속성의 변경, 파일의 비교, 파일에서 문자, 특정 문자를 검색하는 파인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볼 때 내용을 열어볼 때 md, cd, rd는 디렉토리 생성, 이동, 디렉토리 삭제까지 디렉토리에 관련해서 그리고 파일을 복사하고요. 파일을 이동하고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파일을 삭제할 때 자, cls는 구문으로 명령 구문을 기록하는 화면 이 상태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출력돼서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울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이고 체크디스크는 디스크를 점검해 본다 라는 의미가 있죠. 포맷은 디스크를 초기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저장장치로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 이거 무슨 무슨 명령이야고 다다다다다 나와주셔야 돼요.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LR 명령에서 파일 복사를 하는 명령가 뭐니? 그러면 여러분이 카피하고 적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펠링 틀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벨 연구소,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리, MIT가 1960년대 공동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 나와도 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말고 뭐 한두 문장 정도를 더 제시를 합니다. 단편적인 문장 하나만 딱 제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어? 이거를 대부분 많이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저도 좀 띄워놨고요. 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CUI 방식 GUI 방식하고는 좀 상대적으로죠. 명령을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여기에서 멀티태스킹은 뭐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 멀티유저는 여기는 사용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분할 방식으로 공유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시스템을 시간을 분할해서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스템 자원을 공유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운영체제는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유닉스입니다. 예, 유닉스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대부분의 C온으로 제작돼서 확장성, 이식성이 뛰어나고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소스를 공개해서 이제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자체는 우리 계층적인 트리 구조 있죠? 트리 구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주변 장치도 하나의 파일로 인식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장치에 의존하던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특징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앞부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문장들, 굉장히 많은 문장들 중에서 앞부분에 제시를 해드린 문장들이 기본적인 설명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많이 들어가는 문장들 기준으로 먼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뒷부분도 이제 당연히 그건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항상 주기업 장소에 상주를 한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나오면 다 답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보면 메모리 활당, 회수 관리, 프로세스 생성 종료, 입출력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통신 관리, 하드웨어에 대한 보호, 사용자 서비스 제공 이런 기능들에 대한 거를 수행을 하더라. 뭐 사실 전적으로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게다가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상위 수준 소프트웨어는 우리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입장에서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거를 통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정답은 나왔는데 정답은 커널을 얘기하는 거죠. 커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커널이다 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커널에 대해서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커널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주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이 정도 기록을 해도 정답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구체적인 거 물론 기록을 해도 됩니다만 약술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정답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고 항상 주기업 공간 상주해서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게 커널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도 오케이 정답.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답이 될지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좀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 정도는. 자 계속해서요. 명령 해석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자 명령을 받아들여서 해독을 하고 수행을 한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더라. 명령 해석기,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역할 그러면 답은 딱 나오거든요. 정답은 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셀에 대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셀의 프롬프트에 대한 것까지 부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계속해서 쭉 볼게요. 그 다음으로 유닉스를 기반으로 1991년 리누스토르발스가 개발한 공개용 운영체제다. 그러면 이제 딱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바로 리눅스를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 그래서 얘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닉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멀티 테스팅이라든지 멀티 유저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트리 구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유닉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유닉스와 당연히 호환이 되죠.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구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유닉스가 대형 기종에서 운영체제로 사용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개인용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성을 한 게 리눅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사용되어지는 명령들 명령을 다 기록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명령들의 기본 형태가 거의 다 흡사합니다. 물론 일부는 약간 구별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본 명령들은 동일하게 또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에서도 이거죠.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 우리 앞에서 이제 CNR 우리 도스, 윈도우즈 이쪽에서 이제 명령을 직접 적어서 하는 부분, DIR부터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다 보셔야 돼요. 알렘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로 나와야 되고요. 혹은 설명이 나와 있으면 어떤 명령어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게 가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렘 봅시다. 파일을 삭제할 때, 때때로는 CLR 쪽 명령어 똑같은 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졌나?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CP는 파일의 복사. 근데 대부분 이제 영문, 원어, 풀네임 이런 데서 약어 표현으로 좀 따온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의미를 좀 염두하면서 기억하면 기억하시기 좀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CP 같은 경우도 카피, 복사한다 뭐 이런 데서 CP 이렇게 따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V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이동할 때, move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MV, 그 다음에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때, 우리 도스에서는 DIR과 역할이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기본 역할이. CAT 같은 경우는 파일의 내용을 하는, 도스에서는 타입, 이것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H모드는 파일의 접근 권한을 변경할 때, CHO는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소유권에 대한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종류의 파일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냐,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만 파일을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이 파일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소유자 입장에서 다른 사용자한테 어, 너 이거,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정도 권한은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을 할 때는 CH모드인 거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변경을 줄 때는 CHON을 사용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CHGRP에서, GRP는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그룹 소유권 중에서도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물론 소유권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옵션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별도로 CHGRP라는 명령으로 따로 구성을 해놓기도 했어요. 가능은 한데 또 따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어쨌건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또 봅니다. 파인드는 파일을 찾을 때, GRP는 특정 문자를 찾을 때 여기에서 파일을 찾는다라는 거하고 파일 안에 특정 문자를 찾는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도스의 CLR 명령에서는요. 파인드라는 명령이 특정 문자를 찾아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닉스에서는 GRP가 파일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는 거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구분하셔요. 그 다음에 펄크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한 작업의 단위에 대한 부분이잖아. 이걸 생성할 때 킬은 프로세스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PS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아니면 얘가 대기 중인지 이런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MKDRR은 디렉터리를 생성할 때 그리고 RMDR라는 디렉터리를 삭제합니다. CD는 디렉터리 경로 변경. 이거 CLR 명령하고 똑같네요. 이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PWD는 현재 디렉터리 경로가 어딘지 현재 위치를 확인할 때 자, 계속해서 U, 네임의 경우는요. OS 이름, 이름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OS에 대한 이름이나 커널이나 호스트나 뭐 이런 명칭에 대한 거 확인하고요. 게다가 OS 버전까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디의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아이디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아이디를 확인할 때 로그인은 우리 익숙하시던 시스템에 접속할 때 로그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설정하고 변경할 때 그리고 로그아웃합니다. 접속 종료를 했고요. 후 라고 했을 때는 로그인한 사용자, 다중 사용자이기 때문에 현재 누가 로그인을 해서 시스템을 쓰고 있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확인할 때 그 다음에 라이트는 특정 사용자와 대화를 시작하겠다. 통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서 단편적으로 이거 어떤 명령이야? 이거 수행할 때 이 명령을 쓰면 돼?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출제 형태에서 보셨을 때 전체적인 구분을 어느 정도 기술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잘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이냐? 한번 봅시다. 파일의 목록 혹은 파일의 정보를 확인한다. 우리 앞에서 지금 금방 확인하셨거든요. 파일의 목록이나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까요? 무슨 명령이죠? 바로 LS 명령입니다. 그렇죠? LS 명령인데 이때 여기에 쓰여진 옵션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고 구분을 형성할 때 어떤 옵션이 어떤 역할로 쓰여진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A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모두 다 출력하게 올, 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 그리고 소유자, 그룹, 크기, 날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출력하자. 이제 소팅하는 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S,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거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고 자, 관련해서 또 계속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권한에 대한 얘기가 금방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 이때 보시면 권한은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R은 읽기 권한, 우리 리드 그 다음에 W는 라이트겠죠. 그래서 쓰기,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 X는 X커트 실행을 하는 권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권한과 관련돼서 쓰여질 때는 똑같습니다. 한 번만 기억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보시면 소유자의 권한 그룹 사용자의 권한 그리고 그 외 사용자 권한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부류도 세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룹 사용자 그리고 그 이 외의 사용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에서 R, W, X, R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대시, 빼기 표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R, 다시, X, R, 다시, 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세 개씩 쪼개시면 돼요. 세 개씩 쪼개세요. 세 개씩 쪼개입니다. 세 개씩 쪼개서 첫 번째는 소유자의 권한 두 번째는 그룹 사용자의 권한 세 번째는 그 외의 사용자의 권한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씩 쪼개서 그들의 권한을 이렇게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소유자의 권한은 R, W, X 세 개가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읽기, 쓰기, 실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들은 R, 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W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W, 즉 쓰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하고 X만 있으니까 읽기와 실행 권한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 외 사용자는 R, 대시, 대시잖아요. 그러면 믿, 읽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하거나 혹은 실행하거나 이런 권한 자체는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권한에 대한 해석은 이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해드렸고요. 정리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명령에 대한 거 한번 볼 거냐.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앞에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은 뭐다? 그렇죠. 바로 CH모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권한의 종류는 금방 살펴보신 거 다 똑같다 그랬어요. R, W, X 동의를 하고요. 이때 보시면 권한을 설정하는 것과 권한을 해제하는 것이 있을 건데 이때 플러스를 쓰고 기록하는 권한은 권한을 준다. 설정한다. 이런 의미고요. 마이너스를 쓰는 거는 권한을 해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그 의미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 콜 표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갖다 표시 이럴 때는 특정 권한만 만 만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문에서 제시한 이 권한만 설정할 거야. 나머지 권한은 없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걸 이제 이용을 해주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용자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할 때 아까 제가 소유자가 있고 그룹 사용자 있고 그의 사용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구문에서 이 명령문에서 기록을 할 때 소유자에 대한 기록은 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에 대한 거를 G라고 표현하고요. 그 외 사용자를 O라고 표현해요. O. 그러니까 other 이게 이제 소유자 유저 그 다음에 얘는 그룹 그 다음에 얘는 other 사용자 뭐 이런 정도로 첫 글자를 딱 했죠. 네. 그렇게 해서 UGO 이렇게 해서 사용자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실제 구문을 가지고 구문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용자한테 모든 사용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줄 거야. 그런 구문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봅시다. CH모드 할 거예요. UGO 뭔지 아시겠죠. 네. 세 부류의 사용자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다 세 부류 다 들어왔고 플러스 뭡니까. 권한을 줄게 어떤 권한을 줄 건데 RWX 다 줄게 됐죠. 뭐에 대해서 work.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결국은 work.txt라는 이 파일은요. 모든 사용자 클래스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또 봅시다. CH모드 들어갔어요. 자. A A A가 여기에서 UGO 대신에 A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모든 모든 사용자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All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권한 줄 거야. RWX를 work.txt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달라진 점은 UGO에 대해서 모두일 때는 A 라고 이제 기록할 수 있다는 측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점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요. 기타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만 가지도록 여기에서 기타 사용자 그 외 사용자 other 사용자예요. 그들에게 쓰기 권한만 여기서 보면 만입니다. 쓰기 권한만 가지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자요. 자. 보셔요. CSC 모드 할 겁니다. other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만 쓰기 권한만 쓰기 권한만 W죠. 이때 갖다 기호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갖다 기호는 특정 권한만 부여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other 사용자한테 W 쓰기 권한만 줄 거야. work.txt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CH 모드를 하는데 O other 사용자 맞네요. 이때 갖다 기호 대신에 플러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W를 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어 쓰기 권한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기타 사용자 그 외 사용자가 기존에 다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한에 대한 게 유지가 되면서 W 권한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나는 other가 원래 나한테 나 read 권한이 있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수행이 되고 나면 W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기존에 나 read 권한 있었어. 라고 할지라도 갖다 기호가 들어가면 이것만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는 안 돼. W 권한만 가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하고 갖다가 들어가는 거 다르다. 결론적으로 다르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 만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죠.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권한을 주는데 팔진수의 숫자 모드로 권한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숫자 모드로 권한을 준다고요? 숫자 모드는 팔진수의 값으로 줄 수 있는데 예시를 보세요. CH 모드 하는데 7 6 4래요. 그 다음에 워크텍스는 대상 화의를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7 6 4 그런데 이제 저 자리가 7 6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뭐를 지정을 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7 봅시다. 7에 해당하는 거 6에 해당하는 거 4에 해당하는 거 이런 구분을 하셨을 때 우리 이제 2진수 10진수 8진수 그리고 16진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8진수의 경우는 1에서 0에서 7까지 8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8진수에 해당하죠. 0에서 7까지 8개 우리 10진수가 0에서 9까지 10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최소 숫자가 0이고 최대 숫자가 7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진값하고 대응을 시키면 3개 비트를 가지고 3개 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000 0일 때는 8진수 0 그 다음에 001일 때는 8진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7에 대한 표현은요. 2진수 표현으로 했을 때 111입니다. 111 그 다음에 6에 대한 표현은 110이에요. 4에 대한 표현은 100입니다. 2진수로 하면 2진수로 하면 이거는 2진수와 8진수 사이의 그 변환의 관계 이거에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111이 됐다는 거는 차례대로 우리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RWX잖아요. RWX가 모두 다 1이다. 그 얘기는 모두 다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RW 부분만 1이죠. X는 0이죠. 그러면 RW에 대한 것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 권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부분만 1이죠. 그러면 R 부분 R 부분만 1이기 때문에 1기 권한만 있는 거예요. W의 X 권한은 없는 거예요. 00 부분은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8진수의 숫자문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숫자등 나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보셔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숫자 0, 1, 2, 3, 4로 표현을 했을 때요. 3, 4, 5, 6, 7까지 0에서 7까지 8진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2진수 표현일 때 3개 비트로 표현을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범위의 값들은. 그러면 0은 000이에요. 그 다음에 1은 001 그 다음에 0, 1, 0 요게 이제 2에 대한 8진수 2에 대한 2진수 표현. 그 다음에 3은 0, 1, 1 4는 1, 0, 0 5는 1, 0, 1 6은 1, 1, 0 7은 1, 1, 1 되셨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변환법 아시면 그대로 다 연결이 되실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그래서 서로 다른 2진값으로 표현해서 서로 다른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어서는 안되겠죠. 따로따로 이제 구별되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요걸 얘기합니다. 숫자에 대한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명령 이번에는 소유권을 변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유권 변경하는 명령은 뭐였죠? 그쵸 CH-ON이었죠. 금방 우리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은 CH-MODE 쪽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 자체를 변경할 때는 스위치 ON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관련되는 구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CH-R 들어가고요. 김 그리고 아스트릭 마크 그럼 무슨 의미냐 하위 디렉토리를 포맨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의 소유자를 KIM으로 변경한다. 모든의 의미가 있어요. 아스트릭 마크는 대형문제 자체가 그러면서 소유권자 김 이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한 현재 디렉토리 모든 그게 이제 R에 대한 게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문 볼게요. 이번에는 김 콜론이 있고요. 리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은 이제 워크점 텍스트라는 게 좀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유자는 김으로 하고 소유자 그 다음에 콜론 뒤에 리클래스라고 돼 있죠. 이게 소유자 그룹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와 소유자 그룹 이때 보시면 콜론 대신에 점을 찍어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콜론이 있고 리클래스만 있어요. 위에람 기구했을 때 김 뭐 이런 게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워크테스트 그러면 얘는 소유 그룹에 대한 것을 리클래스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바꾸는 거는 없으면서 소유 그룹만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을 하되 앞쪽에 특별한 소유자가 기록이 안 되더라도 얘는 소유자 그룹이야 라는 게 위치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콜론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그룹 명을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예. 그거 구분하시면서 이제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명령 중에서 지금 살펴본 명령들은요 충분히 시험 범위에서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나온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런 정도의 문장의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범위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자. 애플사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다. 이러면 이제 답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사에서 생산한 맥앤도시나 맥북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GUI 방식을 제공하는 운영체제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맥. 맥이라는 운영체제 구분하시죠. 계속해서 볼게요. 구글이 중심에 대해서 개발한 휴대 단말기용 운영체제다. 여기서 이미 사실은 나왔죠. 표준 응용 프로그램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정답은 이미 나왔죠. 정답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보시면 개방형이에요.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이제 메모리라든지 프로세스 그리고 자원관리 보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리눅스 2.6을 기반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다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라이브러리 없이 자체적으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설명까지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애플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운영체제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다. 요건 뭘까요?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사실상 좀 상대적인 그죠? 그렇잖아요. 경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 간에는. 네 바로 IOS 운영체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맥OS를 기반으로 모바일 같은 회사니까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을 했고 맥OS하고 커널 구조가 유사하고 리눅스 시스템 구조가 유사하게 이제 구현이 된 운영체제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오면 IOS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글이 클라우드 시대를 경향해서 만든 차세대 태블릿용 PC 태블릿 PC 운영체제 뭐 이렇게 나오면 구글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동 업데이트도 되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화됐어. 누굽니까? 어떤 운영체제입니까? 그죠? 크롬 OS죠. 크롬 OS. 자 어때요? 되셨나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한 거 구분을 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나오면 이거 무슨 운영체제야? 종류로 따지면 우리 윈도즈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크게 일곱 가지 운영체제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부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셨죠.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퀴즈 문제 풀듯이 PPT를 다 구성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가리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다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제가 나름 엄청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학습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분명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요와 같은 형태로 조금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빠르기 정도 그리고 굉장히 너무 필기태만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까지의 설명은 조금은 배제 물론 필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하나의 키즈 문제를 풀듯이 매 시간마다 하나하나 다 문제를 내가 풀듯이 접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일정 내용 범위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셔라 짧게는 한 5분만 그리고 조금 더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1, 2, 10분 10분 정도 20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속도구로 조금 내용을 먼저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서 화면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건 교재 보시고 이렇게 장면이 넘어갈 때는 화면 먼저 보시고 내가 키즈를 풀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필요한 건 좀 기록하고 체크하는 건 또다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고요. 그렇죠? 실제로 속도구를 해서 영상을 보시면 우리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실질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속도 해서 더 빨리 하는 거 충분히 구분되고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살짝 높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좀 적응하시고 여러분도 빨리 이 패턴대로 학습 범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 잘 잡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합시다. 뒷부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